오늘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년미입니다. 오늘 비오는 관계로 우리 성경죽두구문에 돌아다닙니다. 비오는 관계로 우산 씌우고 있는거 보이시죠? 우산 돌고있어요. 오늘 죽두구문에 다닙깁니다. 죽두구문에 제가 돌아다닙니다. 오늘 멀리 못갑니다. 비오는 관계로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저 앞에 보이는 선천한테 가야되는데 성경의 길 끄는 데 가야되는데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야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좀 는데요. 따라리라리라리 이리리리리 야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관계로 제가 성경죽두구문에 다니고 있어요. 비만 오면 제가 성경죽두구문에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비는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있어요. 따라리라리라리라리 이리리리리 비는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참 죽두구문도 참 많이 좋아졌다.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죽두구문에 기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하이라이라이라 제가 죽두구문에 제가 죽두구문에 다녀보고 있습니다. 연상은 길게 하진 않고 좀 짧게 할거예요. 조금 짧게 할께요. 따라리라리라리라리 따라리라리라리 따라리라리라리 성경죽두구문에 연상은 좀 짧게 해야 된다. 성경죽두구문에 아이고야 바람쌨다. 바람이 창량이 아닙니다. 바람이 창량이 아니에요. 와 바람쌨다. 바람 막아주는 데를 어떡하야되는데 바람 막아주는 데를 어떡하야되는데 산이라 바람 부는 곳은 많이 벌거든요 지금 집에 들어가야됩니다 비 조금씩 올때 영상이 많이 짧을때 한바퀴도 다 안돌깁니다 그래서 단 amigo 등하기가 없을때 마지막에는 와 아는 정말 다고 눈이 connecting 여러분들 나무이 희한하지? 억수로 굵은 나무에 두사람이 아듬하도 한 세사람, 두세사람 아듬하면 돼 이렇게 깨끗합니다 바닥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바닥이 나리라리라리 나리라리라리 여기로 내려가야지 여기로 갈거에요 주님 침대 물는 현재 고선 뒤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많이 오지 않고 많이 오지 않아요 계단 내려가거든요 예단내라고 했습니다. 죽도공원은 호라시가 필요없어요. 죽도공원은 호라시가 필요없습니다. 죽도공원에는 호라시가 필요없답니다. 죽도공원은 호라시가 필요없습니다. 죽도공원은 호라시가 필요없습니다. 죽도공원은 호라시가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오는 관계로 송정죽도공원에 녹화방송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음방송에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